이제 시장 개장 준비 하겠습니다. 3월 말 다가오늘 내일 그다음에 이제 월말 분기말 분기말이잖아요. 그러면은 기대했던 거는 보통은 윈도우드레싱인데 앞서 김혜인 매니저 얘기했듯이 국민연금이 뭐 이 운용 규칙에 대해서는 선거 이후를 좀 하는 게 공정하겠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독립성을 가지는 것이 좋죠. 그런 의미에서는 어떨까요. 뭐 이렇게 그동안 많이 팔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지나가는 소리를 한 번 했지만 많이 팔았는데 주가가 올라가. 월말에. 그러면은 잘못 판게 되잖아. 그러면 그렇죠. 잘못 결과적으로는 잘못 판게 되잖아. 그런데 또 장 그 월 넘어가면 다시 팔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뭐 지금 국민연금의 주식 비중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주식은 더 팔아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걸 얼만큼 말 그대로 연착륙화 하면서 어떻게 잘 매도를 하느냐 이제 이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요즘에 보면은 기관들의 매도세가 확연하게 좀 꺾이긴 했어요. 그 속도가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2분기에는 좀 매도 속도가 조금 더 이제 내려갈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저는 4월 반격설에 계속해서 한 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괜찮을까요? 뭐 잘 이게 뭐 톱니바퀴처럼 맞아 들어가면 4월 달에는 보통 이제 배당금 들어오죠. 배당금도 있죠. 배당금이 우리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외국인도 배당금을 많이 받을 거고 또 뭐 기사 나올 겁니다. 역대급의 배당금 받으면은 다시 투자를 해주면 좋은데 이제 빼나가거나 본국으로 보내버리거나 그러면 이제 또 환율에서는 얘기하는 역성금 환전수요. 이게 등장하면 또 보통 매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그럴까요. 근데 지난 금요일 미국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약간 비슷한 힌트가 나옵니다. 뭐가 변했나. 그러니까 변수들이 변한 것들을 살펴보면 변수 변한 건 없어요. 뭐 금리는 올라갔고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들은 주식시장에 그렇게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2월 달 PC 디플레이터가 나왔잖아요. 2월은 이제 뭐 폭설 때문에 어차피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미국에서는. 그러면 이제 지금 3월 말이니까 4월 가면은 3월 달 지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3월 달 지표는 여러 가지 그 효과들. 재정 효과라든지 통화 효과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수치가 오를 수 있거든요. 빵 떠서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면 금리는 당연히 또 스물스물 움직일 수는 있어요. 시장 금리가. 근데 그거를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금리 올라가는 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할 거냐. 약간은 이제 좀 국지적인 문제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데 좀 달러 자산들이 좀 강화되는 듯한 움직임을 중국에 대한 견제 분위기도 있고. 그런 면에서 달러 자산들 쪽에 강세가 조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상황이었는데. 달러 자산에서 미국 주식, 미국 주식. 그렇죠. 미국 주식이죠. 그래서 그 또 2차 부양책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 낙수 효과를 좀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조금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도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은 이제 생필품 쪽 소비재하고 말씀 주셨었던 이제 반도체 장비들. 이런 쪽이 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동질성을 갖기보다는 좀 자체적인 이제 그런 호재를 가지고 올라가는 부분이 많았고. 또 이제 제가 주말에는 뭐 이제 저뿐만 아니라 여러 물론 우리 앵커께서 진행하고 있는 39금 증권 방송을 비롯한 여러 유튜브를 정말 수없이 많이 보는데. 한 3주쯤 되다 보니까 이 그 유튜브의 그 이제 콘텐츠 개수도 그렇고 진행 시간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시장의 할 말이 이제 많이. 꺼리들이. 네. 꺼리들이 좀 없어진다는 점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시장은 이제 한 3월 말 4월 초에 약간의 변곡을 맞고 새로운 국면을 좀 준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직관을 갖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국면은 정치 테마죠? 정치 테마는 이제 선거 끝나면은 이제 한타임 쉬고 이제 또 대선을 바라보는 쪽으로 가긴 하겠죠. 지난주 금요일에 보니까 뭐 뭐 보강 휘닉스 뭐 BGF 이런 거 움직이는 거 보니까. BGF는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다른 거에 비해서는. 아니 뭐 거기에 이제 덩치가 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준비하라까지 이제 쭉 연결시켜 보면. 기왕 이전에 나왔었던 그런 뉴스고 누구나 알고 있는 이슈지만 약간의 늦은감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이 재료들은 살아있는 느낌을 주고 있다 보니까 향후 한 일주일 많게는 한 2주일 정도까지는 이 모멘텀이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차원에서 좀 준비를 좀 해봤고요. 일단 뭐 경기민간업종 같은 경우에는 운송업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HMM이 7천 원 6천 원대에서 한 1만 4, 5천 원 올라왔을 때. 야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 이제 그 좀 한 만 원 무료배만 알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덧 지금 3만 원 중반까지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좀 어쨌든 경기민감 섹터 쪽에서는 이게 이제 한 달 오르고 두 달 오르고 많은 게 아니라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사이클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다소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아직도 충분한 매력도가 있는 이런 쪽을 좀 살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금요일날 시장을 관통하는 좀 큰 이슈 중에 하나가 SK텔레콤의 이슈였죠. SK 지배구조 개편이라고 해야 돼요? 이게 이제 SK하이닉스를 인수할 때부터 나왔었던 얘기예요 사실상. 중간지주사를 만들고 어떻게 했다니. 결국 이제 오너의 입장에서는 정말 돈 저렇게 잘 벌고 있는 SK하이닉스를 바로 내 발밑에 두고 싶은데. 그전까지는 SK 밑에 SK텔레콤 밑에 하이닉스를 좀 뒀다 보니까 SK텔레콤을 사업회사와 지주회사를 찢어서 그 지주회사에 SK하이닉스를 태워서 SK와 합병을 하는 방식이면 바로 발밑에 둘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뭐 일부 이제 선수들 사이에 저는 뭐 그냥 조용히. 실제 수혜는 어디예요? 제가 보기에는 SK입니다. 주 SK? 네. 주 SK죠. 사업형 지주사라고 투자형 지주사? 제가 보기에는 투자형 지주사죠. 이쯤 되면은. 근데 지주사의 개념이 보면은 우리가 빗대어서 얘기하면은 과거에 종합 과자 세트? 네. 종합 선물 세트. 그 중에는 우리가 맛있는 것도 있지만 맛없는 것도 있더라고. 이번에 보니까 SK텔레콤에서 조금 힘들어하는 사업부도 같이 넘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뭐 핵심은 SK하이닉스를 SK 발밑에 넣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따져보면 물론 이제 우리나라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더블 카운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1조의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를 두 개를 각각 50% 갖고 있으면 실제 시장에서 들어오는 캐시는 2조밖에 안 되지만 지주사가 그거를 5천억, 5천억 인식해서 총 3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한 40%, 50% 정도의 디스카운트가 좀 적용이 됐었는데 그거를 적용을 하더라도 주 SK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회계적인 편승 효과가 있다. 근데 그거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저기 가면은 손님들 많이 몰리는 곳에서 가면은 기다려야 되는 대기 시간이 길고 실제 앉아서 먹으면은 마셔봐요. 기다린 만큼 마셔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늦은 감은 있지만 살아있다라고 살아있는 그런 지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리얼리티는 잉크로스 아닌가? 잉크로스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실제 중심에 보이지 않는 인비지벌 핸드의 잉크로스인 것 같아요. 오늘 또 재료는 나왔네. 잉크로스는 IP34 합심한 가구별 맞춤형 광고가 7월부터 지상파로 송출이 된다고 그래요. 지난주 우리 금요일날 그래서 와이더 플래닛이라는 예발장전을 했잖아요. 잉크로스, 와이더 플래닛, 나스 미디어. 이렇게 삼총사는 아마 하나의 군을 이루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뭘 하고 앞으로 뭘 하고 이렇게 해서 잘 될 거다라는 걸 다 알려줬으니 실적 잘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이제부터는 실적 잘 나와야 될 것 같고. 숫자로 승부해야죠. 그리고 이제 수혜주 운하 사건 주말 내내 나왔죠. 오늘 아침에도 여러 차례 나왔었는데. 띄우네, 마네. 네. 일단 과거에 강세를 나타냈었던 조선주들도 수주가 나오고 나올 건 거의 다 나온 것 같지만 이 이슈는 살아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가서 저거 띄우면 한 이틀이면 띄우지 않을까요? 금방 하죠. 저쪽 태평양에서 물 끌어와서 수로 내서 물 더 대고 이래주면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공병단 1개의 연대만 투입해도 금방 하면 합니다. 어쨌든. 어쨌든. 과거의 빅3였던 조선사 외에도 조선기자재 이런 쪽의 조선기자 전반적인 확산세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왜냐하면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어떤 확산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건설과 건자재도 나온 얘기가 한참 됐죠. 지금 한 일주일 넘게 강세가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이제 또 정책 관련된 이슈인가 보죠. 그런 것도 있죠. 서울시장 보궐선에 따라서 이제 또 뭐 재개발 또 이쪽 이슈. 누가 되든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건자재 가격이 실질 가격이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공급 부족도 일부분 작용하나요? 공급 부족도 있고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만들지는 않았었어요. 수혜주 막혀보니까 지금 그 배에 떠 있는 것에 보면은 뭐 가전제품도 엄청나게 많이 밀려있고 뭐 그렇다던데. 가전, 가는 것도.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뭐 희망봉 돌아간다고 뭐 그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어쨌든 지금 건자재, 건설 뭐 이런 쪽도 누구나 알고 다 나온 뉴스인 것 같습니다만 살아있는 아직은 살아있는 그런 재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쭉 돌아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은 기존의 주소주 쪽이 좀 주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었던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앞으로의 모멘텀을 가지고 1주에서 2주 정도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 이거 뭐 이제 늦은 거 아니야. 뭐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야. 이렇더라도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여튼 이렇게 준비하라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기업들을 쭉 늘어보면 SK텔레콤, SK, KCC, 삼성중공업, 쌍용양익관인데 뭐 하여튼 뜬금하지만 저중에 또 뭘. 쭉 말씀드렸잖아요. SK 얘기, 또 조선주 얘기, 건자재 얘기. 네. 그럼 집중도는? 그럼 KCC 좀 보고 싶습니다. KCC? 네. 여기도 투자형 제주사? 투자형, 주식 투자 굉장히 잘하죠. KCC 자산운용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본 거는 건자재 쪽으로 좀 집중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KCC, 새롭네 조금. 자, 그러면 잠깐 또 신민영 아나운서를 갔다 와야 되겠죠. 리스트 상의 또 알아보고 리포트도 좀 정리해 봅니다. 회장에 이제 5분 채 안 나왔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존중하면서 버티면 기회는 온다. 존버. 존중하면서 버텨라. 존중하면서 버티면 기회는 온다. 원래 존버가 그 뜻인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세컨 티어가 아니라 2세대다. 요즘에 유행어는 당신 티어가 뭐야? 이게 좀 니어예요. 어떤 의미죠? 티어? 등급? 그렇죠. 그냥 1티어, 그냥 퍼스트 티어 이러면은 제일 높은 레벨이고. 보통은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에도 보면은 티어 그룹, 비교 대상 이렇게 하는 그런 티어군요. 그렇죠. 세컨 티어, 프론 티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도 이제 백신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이랬습니다만, 늦은 거 아니냐. 한국의 백신 늦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다소 늦은 건 맞습니다만, 이왕 좀 1세대 백신들이 좀 늦은 거, 지금 이제 2세대 백신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충분히 이런 변이 바이러스나 또 효과를 끌어올리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백신 민족주의도 예전에 한번 다뤘지만, 우리 게 있어야죠. 백신과 치료제. 백신과 치료제 같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 셀트리온의 어떤 효과, 레키로나가 유럽에서 사용 권고까지 받았기 때문에, 약간의 좀 터닝포인트로 이제 이런 제약, 바이오, 특히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런 바이오 제약 쪽이 좀 이제 단기적으로나마 조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좀 논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임상실험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1세대의 백신들, 아스트라제네카, 또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현실적인 임상실험을 수억 명의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임팩트 있는 효과가 도출되지 못하고, 유럽은 물론 이런 이제 백신 투여가 늦어진 것도 있습니다만, 또 4차 유행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조용,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조용히 이제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은 변이를 비롯해서 이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2세대, 또 3세대 백신을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쪽의 가치가 좀 부각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좀 대표적인 종목들이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백신을 이제 뭐 2상 지나서 또 3상, 뭐 이렇게 좀 눈앞에 두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이 셀트리온의 레키노나의 어떤 이제 사용 권고를 전후로 해가지고 조금 폭력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치료제는 근데 좀 너무 많아요. 이걸 이제 기존에 썼던 거를 약간의 블렌딩을 해가지고 이제 2상, 3상을 좀 진행 중에 있는데. 순차적이죠. 사실은 이제 마가가 될 때까지 방역을 해보고 백신으로, 그 다음에 이제 확진자가 나오는 걸 줄여가지고 또 치료제로 2차로 방어하고 뭐 이런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존중함, 이 연구 결과를 존중하면서 버티면 저는 기회는 올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고, 그걸 좀 비교해 봤을 때 녹십자가 너무 좀 저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개의 물론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녹십자를 직접 비교했을 때는 좀 저렴한 부분도 있어서 치료제 쪽은 저는 이제 녹십자 쪽을 다시 좀 보고 싶고, 이 백신 같은 경우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나 제작신을 좀 바라보는 이런 좀 회복 국면, 이걸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장이 또 임박했습니다. 하여튼 SK바이오사이언스는 조금, 주가는 지금 거치게 다시 원위치됐지만, 좀 버텨보자 쪽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개정 후에 다시 시장 들여다보겠습니다.